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예산군 도시재생을 담당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센터에서 벌어지는 공모전입니다. 저희는 예산군학에 전하는 저희 동네 도시재생센터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했습니다. 아들이 마을 장터에를 보고 구경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산군에게 전하는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대전대덕구 지역자활센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을 모집합니다. 상시 모집하여 많은 주민들이 대덕구 도시재생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장터가 벌리는 포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토요일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볼거리, 먹거리 나누기를 합니다. 지구의 환경운동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여 자원 재활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공유주방입니다. 서로 공유하고 음식도 나누는 좋은 공간입니다. 작가와 주민의 공공미술입니다. 예쁜 꽃들이 장화에 심겨져 도시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벽화와 꽃 화분입니다. 더러웠던 벽에 벽화가 그려지고 꽃 화면이 놓여지면서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요리 교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희 동네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장터에 대한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공유마루도 보입니다. 미술공감 펌펫 아트도 합니다. 공공미술 주민과 작가가 협력한 아름다운 미술도 도자기도 보입니다. 벽화와 아름다운 꽃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고래가 물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산군에서 하는 유시식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터에서 시민들이 뻥튀기를 튀기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손재주가 많은 분들의 볼거리와 음식을 나누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건도 사고 에코백도 가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백을 잘 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Congratul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